큐티! English!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목요 아침 영어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Unit 17 A Chain Reaction 연쇄 반응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먼저 볼텐데요. 시험 전이긴 하지만 차분하게 몸과 마음을 정돈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self-control. 동명사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least, 어디어디로 이끌다 라는 말이죠? 어디로? self-control. 절제라고 하죠? 절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절제로 이끕니다. 또 self-control leads to patient endurance. 이번엔 절제는 어디로 이끈대요? patient라는 말이 인내, 인내력이 있는 이라는 말이고 endurance도 역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견디는 거, 인내. 그래서 이 두 개를 끈덕진 인내,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절제는 끈덕진 인내로 이끌고 and patient endurance leads to godliness. 이번엔 끈덕진 인내가 godliness. 이게 독실함, 신앙심 깊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독실함으로 이끌고 godliness, least love for other Christians. 이번엔 독실함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사랑으로 이끌고 and finally, you will grow to have genuine love for everyone.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모두를 위한 genuine love, 진정한 사랑을 가질 정도로 will grow,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을 했죠. 그게 절제로 이끄면서 계속 연쇄 반응을 통해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른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자, 한 번 더 말씀 들어보고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knowing god leads to self-control. self-control leads to patient endurance. and patient endurance leads to godliness. godliness leads to love for other Christians. and finally, you will grow to have genuine love for everyone. you've got them all lined up just right. 당신은 그것들을 모두 just right, 딱 맞게 lined up, 줄을 세웠습니다. 뭔 소리야? 그 뒤에 도미노를 보면 알겠죠? The domino's snake down the table in perfect position. 여기서 지금 도미노가 snake down 했다고 했는데 snake이라는 동사가 뭘까요? 일단 뱀으로 알고 있을 텐데 명사로는 동사로 보겠습니다. to move along a route that includes a lot of twist or bend. 어떤 길을 따라 움직이는 건데요. 그 길은 뭘 포함하고 있대요? 많은 twist, 이렇게 막 구부러진 거 있잖아요. 밴드는 구부러진 거고 흠, 그런 것들을 포함한 길을 따라서 쭉 움직이는 거니까 꿈틀꿈틀 움직이다, 마치 뱀처럼 꿈틀꿈틀 움직이다, 구불구불 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보면 도미노는 테이블 아래로 구불구불 갑니다. in perfect position, 완벽한 위치에서 모든 것이 준비가 됐습니다. 도미노가 그렇게 구불구불 갈 건데 처음에 you carefully tap the first domino against the next 당신은 조심스럽게 첫 번째 도미노를 tap, 톡 칩니다. 자, 탭이 톡 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against the next 다음 도미노로 다음 도미노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against를 골랐고 and the chain reaction begins 그리고 연쇄 반응은 시작됩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알 겁니다. 그쵸? within seconds, all the dominoes fall as predicted 몇 초 이내에 모든 도미노는 as predicted 예상했던 대로 fall 넘어지겠죠? you may have caused a physical chain reaction like this with dominoes or seen someone else do it 일단 or을 등위 접속사로 보고 체크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 caused하고 seen이 같은 대등한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당신은 may have caused 약이하고 만들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뭐를요? a physical chain reaction like this with dominoes 도미노를 가지고 이와 같은 physical chain reaction 물리적인 연쇄 반응을 만들어냈거나 or seen someone else do it 혹은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하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도미노를 하는 것 TV에서도 많이 봤었죠? 그 얘기입니다. simply speaking 단순하게 말하자면 a physical chain reaction happens 물리적인 연쇄 반응은 발생합니다. 언제? when a series of events precipitates the next a series of events 일련의 사건들이 연속된 사건들이 precipitate 했을 때 자 이 단어 좀 생소하죠? 보겠습니다. to make something happen suddenly or sooner than expected 뭔가를 갑자기 발생하게 만드는 거죠. 혹은 sooner than expected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빨리 발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촉발시키다 치닫게 하다 라고 해석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처음부터 단순하게 말하자면 물리적인 연쇄 반응은 일련의 사건들이 다음의 사건을 촉발시켰을 때 발생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one event leads to the next to the next answer on 하나의 사건이 다음 사건을 이끌고 또 그 다음으로 그 다음에 기타 등등 기타 등등이라는 말 answer on 인거 아시죠? 자 on 체크했고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while it's possible to cause physical chain reactions 이때 while이라는 접속사가 뭐뭐하는 동안보다는 뭐뭐하는 반면 뭐뭐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그리고 it은 가주어로 보입니다. 그래서 to 이하부터 주어로 해석을 하면 물리적인 연쇄 반응을 cause 일으키는 것이 possible 가능하긴 하지만 it is also possible to cause a good spiritual chain reaction in your life 당신의 삶에서 좋은 영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것 또한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오늘 핵심입니다. Peter says that knowing God sets off an incredible chain reaction 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set off 한다고 set off도 이끌어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뭘 이끌어낸다 an incredible chain reaction 엄청난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연쇄 반응이 뭔지 대디아가 설명을 합니다. list all kinds of good things 온갖 종류의 모든 종류의 좋은 것들을 list 야기하고 이끌어내는 엄청난 연쇄 반응을 일으켜요. 자 뭐와 같은 like 다음에 또 설명을 해주네요. 온갖 종류의 좋은 일들이 뭐예요? like self-control leading to patient endurance 절제가 끈덕진 인내로 이끄는 것 같은 자 그리고 계속 이어가요. 어디로 to godliness 독실함으로 to loving other Christians 다른 기독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to 이어져야 되겠죠. to eventually genuine love for everyone 궁극적으로 마침내 모든 사람을 위한 genuine love 진정한 사랑으로 이끄는 것 같은 온갖 종류의 좋은 것들을 이끌어내는 엄청난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베드로가 말했다는 거죠. 근데 그 핵심은 어디서부터 시작?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truth is knowing god is what the christian life is all about 진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what 하고 is all about 뭔지 아시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즉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지를 모두 말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 더 and where it all begins 그 모든 시작되는지를 역시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야 돼? 어디서 시작하는 거야? 자 시작은 knowing god 이 되시죠? When Jesus was praying to his father he said 예수님이 그분의 아버지 즉 하나님에게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This is the way to have eternal life.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방법 입니다. 그게 뭐예요?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To know you the only true god 뒤에서부터 유일하신 진정한 하나님 당신을 아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 입니다.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마지막 This is what sets up this fantastic spiritual chain reaction 그것이 이러한 자 그것이는 대시고 이러한 디스 에요. 잘 보세요. 그것이 이러한 환상적인 영적 연쇄 반응을 set up 아까 뭐라 그랬죠? 일으킨다 라고 했죠? 일으킨다 라는 것입니다. Knowing god for who he is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과 and how he relates to you 그분이 어떻게 당신과 관련이 되는지를 아는 것이 동사 least 역시 이끕니다. 어디로 becoming more like him 좀 더 그분과 같아 지도록 이끈 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과 같아 지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설명을 하죠. patient 인내심이 있고 godly 신실 하고 loving other Christians 다른 기독교인들을 사랑하고 and loving everyone 모두를 사랑하는 그분과 더욱 같아 지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두 가지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과 그분이 당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이런 엄청난 연쇄 반응을 일으킨 다라는 거죠. 마치 나비효과처럼 진정한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출발을 하면 엄청난 연쇄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해 되시죠? 여러분들의 작은 사랑의 행동이 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선행이 여러분의 친절한 말 한마디가 우리 학급과 우리 학교와 우리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의 찬양은 River Valley Worship Team이 부른 Chain Reaction 역시 연쇄반응이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후렴 부분을 함께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In my world God do a new thing 나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I know you're moving 당신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알아요. In my world a chain reaction of holy passion 나의 세계에서 거룩한 열정의 연쇄반응 Passion of Christ 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패션은 열정보다는 순환이었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거룩한 열정과 고난이 연쇄반응을 일으켜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모습까지 만들었듯이 나의 작은 행동 우리의 작은 말과 행동이 좋은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시험 준비 잘 하시고 시험 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